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 업체 강민웅입니다. 자, 2022학년도 3월 학평 대비 강민웅 기출 모의고사 캐스트를 시작합시다. 공개 특강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3월 학평의 의미라던가 또 1년간 모의고사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조금 앞에 드리고 그리고 모의고사에 관련된 얘기, 활용법 이런 것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3월 25일 날 3월 학평이 진행이 되는데요. 1년간 보는 시험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11월이 이제 수능이죠. 11월 18일로 예정되어 있고 일단 재학생들 기준으로 실시가 되는 거예요. 재수생들은 따로 출력을 해서 시험을 볼 수는 있겠지만 직접 성적표를 재학생들과 함께 받지는 못합니다. 알고 계시죠? 자, 일단 재학생을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3월 25일 날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3월 학평, 전국연합학력평가라고 불러요. 시행이 되고요. 4월 14일 불과 한 20일 정도 후에 또 경기도 교육청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수능을 실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6월 3일에 6월 평가원모의고사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모의평가라고 하죠. 6평이고요. 그리고 7월 7일에 인천시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 9월 1일 날 다시 수능을 실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고사가 예정되어 있고요. 마지막 시험은 10월 12일 날 서울시 교육청. 교육청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이렇게 3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을 우리가 전국 단위로 보게 됩니다. 자, 매 모의고사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수능을 빼놓고는 6번입니다. 모의고사라는 게 고2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대부분 인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고3 때는 이게 여러분은 정시의 지표가 되죠. 그렇죠? 정시가 바로 그 수능 위주 전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정시 모집은 올해 30%가 아니라 상위권대학교도 40% 이상 뽑는 학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시 모집이 확대됐다. 내년에도 더 확대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중요하고 또한 최저학력 기준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도 수능이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6번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허투루 대충 한 번씩 시험을 날려버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수능이랑 똑같은 시간표대로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문항 형태도 똑같고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시험에 대한 제대로 된 연습을 6번밖에 할 수 없는데 계속 그냥 집중도 안 하고 그냥 중요한가 이게 내신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대충 보면요. 계속 여러분들의 실전 연습이 실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들이 박탈되어 가는 겁니다. 너희들이 수준이 어떤 수준이든 너희들이 수능 봤을 때 수준이 좀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수능 안 볼 겁니까? 집중 안 할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월 학평부터 집중해서 시험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집중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상당하게 나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험들은 수능과 같은 마음으로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 수능에서도 집중할 수 있는 연습인 거예요. 선생님 우리는 나중에 실전 모의고사 연습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전과목을 통제를 받아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 알겠죠? 다 그냥 학원 선생님들이든 인강이든 이렇게 풀어봐 30분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과탐 같은 경우는. 그렇죠? 100분 동안 수학 풀어봐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실전과 똑같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거의 여러분들이 기회가 없어. 알겠죠? 학원 같은 데서도 제수반이나 이런 데서 진행할 수 있잖아요. 이게 또 학교에서 보는 거랑은 느낌이 또 약간 다를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아주 충실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전국연합 학력평가도 충실하게. 자, 수능 물리학 단원별 문항 구조를 잠깐 얘기를 좀 해줄게. 예비고산 같은 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1단원이 9문항이 출제가 돼요. 1단원. 역학과 에너지죠. 2단원이 6문항, 물질과 전자기장. 3단원 5문항, 파동과 정보통신 이렇게 구성이 되고. 1단원에서도 뉴턴 역학에서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여러 가지 운동, 겹친 물체, 그래프. 그래프 해석도 연결물체랑 같이 연결돼서 많이 나오고. 등가스도 운동은 평균 속력 활용하는 거. 운동량과 충격량. 이게 아주 중요하게 올해부터는 작년부터 출제가 되고 있죠. 두 문제 나오기도 합니다. 중력장 내의 용수철, 킬러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열 역학은 한 문제. 열기관과 그래프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공간의 이해에서는 특상의성 이론과 핵반응이 두 문제가 출제가 되죠. 우리가 뉴턴 역학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여기 6문제야. 그래서 킬러 공부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킬러 공부하는 것은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함이 아니라 6문제를 맞추기 위한 연습이야. 그래서 상위권으로 갈수록 이 부분 학습량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6문제를 계속 공부할 수 있으니까. 2단원 전기력. 아주 중요하죠. 요즘에 4페이지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력이. 작년 6평, 9평 수능 모두 전기력이 19번 문제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점전화, 전화 판별 문제 있잖아요. 그게 19번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주니 스펙트럼 전도도. 전기전도도가 작년 6평, 9평 수능 중에 한 번만 반도체로 나오고 다 전도도 두 번 문제가 출제가 됐으니까 아주 중요하다라는 말씀. 자기장 작년 9평에 4페이지에 한 번 등장한 적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야. 4페이지. 수능에서도 자기장이 비교적 까다롭게 출제가 됐습니다. 전자기유도, 자성. 자성 문제, 단독 문제로 한 문제. 거저주는 문제 나오시고요. 파동의 성질, 전반사, 전자기파, 전자기파 거저주는 문제. 파동의 간섭 거저주는 문제죠. 소음 제거 헤드폰이 간섭 현상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빛과 물질의 이중성에서 지금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언제든 두 문제로 출제가 되고 다른 것들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전효과랑 물질파 두 개를 두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20문항으로 구성이 되고 30분 동안 테스트를 진행해야 돼. 시험 볼 때는 너희들 30분, 한 15분 정도, 15분 이렇게 나눠가지고 초반 15분에는 아는 것들을 쭉 풀고 남은 15분 동안에 못 풀었던 것들을 쭉 푸는 게 좋아. 초반 15분에 절대로 잡고 있지 마. 풀 수 있는 것만 쪼르륵 풀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말을 해도 너희들이 자꾸 잡고 있어.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너희들 점수가 들쑥날쑥 널뛰게 한다고 그러죠. 널뛰게 하게 돼. 안 풀리는 것들을 계속 잡고 있는 건 초반 15분 동안에는 절대 금지하도록 하겠다. 후반 15분에 여러분들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다섯 문제 정도 남은 문제 중에 다섯 개만 딱 소화하겠다라고 마음만 먹어도 여러분들의 실력을 뽑아낼 수 있어. 무조건 나는 등급이나 안 나오는 1등급 수준도 아닌데 무조건 다 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1등급인 수준 학생들은 다 풀어야겠지만 한 3등급 정도 수준인 학생들은 한 문제 또는 두 문제를 못 풀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마음먹고 못 풀 문제를 빨리 버리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셔도 돼요. 그럼 나중에는 1등급 수준까지 가니까 무조건 다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시간을 약간 절반 정도로 구조화시켜서 풀어줘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3월 학평의 의미를 좀 얘기해 줄게요. 3월 학평이 원래 3월 초에 있어서 개념과 기출 학습이 잘 완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래는 맞닥뜨리는데 올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3월 25일날로 미리 좀 연기가 돼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1월과 2월달 그리고 이제는 3월까지 공부한 것에 대한 학습 점검이다라는 의미가 매우 크고 3월 학평 점수와 수능 점수. 3월 점수가 수능 점수냐? 3월 점수 수능 점수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말도 안 돼?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 잘 생각을 해봐. 3월 학평이랑 수능 점수가 똑같은 사람도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다른 사람은? 있겠지. 다른 사람도 있고 같은 사람도 있어.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3월 학평보다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수능 점수가 3월 학평 점수다라는 거는 사실 틀린 말이지만 일부에게는 맞는 말이야. 3월 학평 점수가 수능 점수랑 똑같으면 어떨 것 같아. 이네? 좋을 것 같니? 3월 학평이 전체가 다 1등급이었다면 좋겠지.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겠지. 그치? 3월 학평이 좀 못 봤는데 수능도 똑같이 못 본 상태로 나오면 좋지 않겠죠. 노력해. 대부분 3월 학평이 수능 점수랑 똑같아. 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분들은 니네 공부하라. 3월 학평을 버리지 말고 똑바로 시험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알겠지? 니들 가면 대충 보니까 3월 학평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6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이 3월 학평이야. 너희들이 공부가 안 돼 있어도 충실하게 봐야 돼. 수능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알겠죠? 수능도 너희들이 서울대 가는 애들도 나 완벽하다 라고 하고 들어가는 애들 없어요. 다 부족하다고 느끼고 들어가. 그런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연습을 하는 게 모의고사의 의미입니다. 알겠어요? 3월 학평 당연히 약점 개념을 확인하고 보완하셔야 됩니다. 모든 과목들이 다 개념이라는 것이 있잖아. 이 상반기 6평 전에는 이 개념에 대한 확신을 갖는 학습을 잘 해두시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그 확신을 현실화시키는 겁니다. 기출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개념과 기출을 상반기 동안에는 반복해서 공부해달라. 라고 늘 모든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재수생도 마찬가지야. 3월 학평 개념과 기출 위주 학습이 효율적입니다. 3월과 4월은 너무나 새로워가지고 수능처럼 와 독특한 게 나왔다. 이런 문제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개념 공부, 기출 공부 하시면 다 맞출 수 있을 정도의 물리는 알겠죠? 거의 다 맞춰. 그래서 1등급 나왔다고 해서 자만하고 있지 말고 6평부터는 새로운 자료가 등장을 하잖아. 그래서 6평 때는 6평 정도 될 때는 킬러 위주 학습을 하다가 6평을 보는 게 좋고 9평 정도 이제 가게 되면 새로운 자료들을 계속 이렇게 만나다가 9평을 보는 게 효율적이야. 알겠죠? 예. 기본적인 방식을 얘기해주면 그렇다는 얘기야. 3월, 4월 개념과 기출 6평 킬러 9평 새로운 자료 알겠죠?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9평 이후엔 당연히 수능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총망라해서 실전 예상 문제 풀이와 함께 복습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1부 학생들이 전범위 개념이야 잘 안 돼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3월 25일 전까지 충분히 내가 감당할 정도로 공부해 나갈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야. 감당을 못하는데 무조건 개념을 다 끝까지 봐야겠다. 개념만 보고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급하게 먹을 필요는 없어. 개념이 안 돼 있어도 3월 학평 잘 볼 수 있어. 어떻게 부분이 좀 잘 안 돼 있어도. 너무 많이 남았는데 이걸 단기간에 벼락치기로 모의고사를 준비하겠다. 그런 거는 좀 좋지 않습니다. 적당한 수준으로 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4월 학평도 바로 20일 후에 또 있으니까 3월 학평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못 나갔어. 괜히 막 너희들이 그거 있잖아요. 과욕을 부려가지고. 과욕을 부려가지고 지금까지 제대로 공부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집어던지고 다 버려버리고 계획 다 틀어가지고 이렇게 그게 나중에는 더 비효율적이야. 모의고사를 벼락치기를 하려고 하면 어떡하니. 그러지 마. 3월 학평에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좀 하고 그 다음에 좀 반성쯤에 내가 3월 25일인데 왜 이렇게 안 돼 있었을까. 그럼 그 부족한 것들을 4월 학평 전에 완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 가시면 되겠어요. 잘 하던 루틴들 다 뽀개고 막 신체리듬까지 막 다 날려버리고 막 수면시간 줄여가지고 3월 학평 준비하고 이런 거는 좀 오바다. 잘 보려고 하는 거는 맞지만 오바하지는 말자. 알겠죠? 우리는 긴 장거리 경주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3월 대비 강민원 기출모의고사 자 여러분들 그 출력을 하시면 출력을 하셔서 보시면 되는데 기출문제를 갖고 모의고사를 제작하는 게 시험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요. 수능 직전에는 의미 없어요. 수능 직전에 기출 가지고 모의고사 만들어가지고 테스트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언제예요? 3월과 4월이잖아요. 3월과 4월에는 기출학습만 잘 돼 있어도 잘 볼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기출모의고사들을 굳이 진행을 하는 것은 이게 수능에 대한 학습법은 절대 아닌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가지고 익숙한 문제들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자료로 3월과 4월까지는 의미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좋은 문제들, 기출문제들 중에 작년 수능, 작년 6평, 9평 그 방향성과 문항 구조와 문항 배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유사하게 만들어서 글자책까지 다 똑같이 평가원과 통일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출력해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 하나하나 선택할 때 강민웅 선생의 선택이 들어 있다. 알겠죠? 많이 신경 썼다.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 놓치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회가 지금 오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학생들마다 학습 단계에 따라 난이도가 좀 상이할 겁니다. 기출문제들을 완벽하게 이제 딱 완료가 된 친구들은 이게 쉽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중구난방 풀린 데도 있고 안 풀린 데도 있고 이렇잖아? 이러면 대단히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알겠죠? 어렵게 느껴질 거야. 뒤쪽에 4페이지도 수능이랑 똑같이 작년 수능과 똑같이 특수상대성 배치했고요. 전기력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역학 두 문제가 배치돼 있어요. 작년 수능이 정확히 이랬죠? 그렇게 신경 써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는데 그래도 기출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약간 쉽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문항들의 수준은 좀 높은 것들 위주로 기출문제들을 선별했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잘 돼 있는 학생도 30분 동안 테스트를 했을 때 45점 이상을 못 넘길 수도 있어. 물론 막 답이 기억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이게 답 몇이다. 답 몇이다.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남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 몇몇 소수를 제외하고는 이게 생각보다 녹록치 않을 겁니다. 알겠죠? 진짜 실전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어쩌면 되게 못 봤다고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자료로 활용을 해줘라. 라는 거야. 모든 문제들 해설지까지 제공을 하니까 해설지를 통해서 분석과 학습을 하시고 제가 캐스트에서 주요 문항들을 분석해 드립니다. 일곱 문제를 분석할 예정이거든. 일곱 문제. 그래서 잠시 후에 이어서 갈 건데 그때 그 분석 캐스트를 꼭 잘 수강을 해주시고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당연히 부족한 개념들이 발견이 되었을 때는 그 약점들을 보완하는 시간을 꼭 갖고 3월 학평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바로 이어서 내가 해설을 진행을 할 거거든요. 풀어주는 문제는 앞부분은 거의 뭐 안 풀어도 될 것 같은데 10번 정도 힘 분석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12번의 연력학 14번의 운동량 충격량 그리고 4페이지 전부 이렇게 일곱 문제들을 해석할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일곱 문제 정도를 풀 테니까 지금 안 푼 사람들은 여기서 캐스트를 닫고 캐스트를 닫고 클릭 안녕 클릭 닫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하셔서 30분 테스트를 한 다음에 채점을 해 3점 배점 2점 배점까지 모두 되어 있습니다. 2점짜리 아무것도 표시 안 돼 있는 게 2점 3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3점짜리야 3점짜리 10개 2점짜리 1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50점 만점이고 일반적으로 45점 정도에서 47 그 정도를 1등급 컷 40 또는 30대 후반 정도를 2등급 컷이라고 보시면 돼 특히 너희들이 3월 정도의 고3 재수생이 아니라 고3 수준이라고 한다면 1컷은 내가 볼 때는 45점 정도로 예측이 되고요 2컷도 40점은 넘어줘야 2컷이 나올 것 같아요 물론 학생들마다 이건 천차만별이라고 했어 체감 난이도가 그런 것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준비됐어? 여기 PPT 교체를 좀 하고 저도 테스트 준비하고 바로 돌아올게요. 자,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어때? 느낌이 좀 잘 나왔어? 잘 나온 사람도 있고 안 나온 사람도 있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아직까지 너희들이 뭐 완성된 완벽한 이런 상황들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수준에 따라서 난이도가 천차만별로 느껴질 거야. 기출모의구사인데도 말이죠. 심지어 다 풀어봤던 문제인데도 말이죠. 30분 동안 풀라고 하니까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야. 잘 풀리는 사람도 물론 있을 거고요. 자, 앞에 1, 2페이지에서는 10번만 확인해 볼게요. 힘 분석하는 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자, 10번 문제가 이 컵에 위아래 자석 붙어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입체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더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여기에 컵 아랫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두껍게 그림을 그려올게요. 여기에 자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석이 자기력에 의해서 붙어 있는 거야. 서로 끌어당기고 있겠죠? 그렇죠? 즉, 중력을 표시를 한다면 이 녀석이 받는 중력이 이제 MAG가 있을 거고 얘가 받는 중력이 이제 MBG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서로 당기는 자기력이 있겠죠? 자기력. 자기력도 힘이기 때문에 크기는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자기력. 자기력이라고 합시다. 서로 당기고 있어야지 붙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그냥 여기 바닥이라고 한다면 얘 입장에서는 얘가 원래 자기력이 없으면 그냥 MAG로 눌렀겠지만 자기력 때문에 더 세게 누를 거예요. 그거에 대한 누르는 거에 대한 반작용을 받겠죠? 그게 이 두 개 합친 거랑 크기가 똑같은 거예요. 수직항력이라고 부르죠? 이 경우에는 둘이 같을 수도 있어. 그건 동동 떠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자기력이 더 커서 더덕 붙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윗면을 밀면 그거에 대한 반작용을 또 아래쪽으로 받겠죠? 이게 수직항력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 N1이라고 하고 이거 N2라고 해볼게요. 이 녀석은 이 두 개 합친 게 얘와 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항상 물체가 받는 힘은 물체 안에 점을 찍어서 거기서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표시하는 습관 안 됩니다. 알겠죠? 얘가 받는 자기력. 이렇게 쓰지 말라고. 항상 옆에다 그림을 하나 좀 크게 확대해서 그리더라도 이렇게 힘을 점들을 받는 대상에게 점들을 안으로 끼어서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건 상관이 없어요. 머리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알겠지? 누가 받는 힘인지를 딱딱딱딱 이렇게 점을 찍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다. 알겠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힘 분석 안 되면 힘 분석 특강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진행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실 분들은 보세요. 간단한 그냥 강자니까 자, 홍보하는 거 아니야. 거의 무료 강자야. 자, 10번. 기억 A가 B에 작용하는 이게 지금 A랑 B잖아요. A랑 B인데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과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자기력은 자기력만 자기력. 그렇죠. 주거목적이 바뀌어 있는 힘관계는 항상 자기력만 자기력이야. A가 B를, B가 A를. 모든 힘, 자기력이든 전기력이든 만유인력이든 자기력만 자기력을 중상립한다. A가 컵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이게 컵이거든요. A가 컵을 이거 수직학력이죠? 그거 누르는 것만큼 수직학력이 나타나는 거야. 힘의 크기는 힘의 크기는 이 두 개 합친 거죠. 합친 거. 그렇죠? 자기력 플러스 중력. B에 작용하는 중력 크기보다 크냐. B에 작용하는 중력은 이거잖아. 이 자기력이 지금 둘이 같은데 이 수직학력은 이거 두 개 합친 거랑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중력은 이 자기력보다 작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수직학력이 더 크겠죠? 이런 식으로 차단해야 돼. B를 제거하면 B를 제거하면 자기력이 사라지니까 얘가 무게로만 딱 눌러요. 그래서 감소한다. 맞겠죠? 답은 기역, 이은, 디귿, 5번입니다. 신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신분석하는 거 안 되는 사람들 똑바로 대비해 놓자. 알겠죠? 뉴턴역학의 기본 중에 기본이야. 이게 안 되면 킬러도 안 돼. 알겠어? 명심하시고 연습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0번이고요. 12번. 연력학 문제죠? 아주 중요하다. 연력학 기출문제들을 풀어보면 알겠지만 실린더 문제가 상당히 많았는데 작년에 새로운 교육과정이 시작이 됐잖아. 그러면서 완전히 환골탈퇴하셨죠? 그래프와 표 방식으로만 출제를 하겠다. 작년에 평가원 3번 다 그래프 플러스 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표를 주고 해석을 하면 이걸 가지고 열기관의 효율 같은 걸 구하거나 주면 활용할 줄 알아야 돼. 이 문제가 2021학년도 수능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새로운 개정교육과정이 첫 해에 나온 거죠. 여기서 너희들이 열효율을 구할 수 있어야 돼. 열효율. 열효율은 흡수한 열량 중에 한 일이 얼마인가? 열기관이, 열기관이 이렇게 여기서 열 흡수하잖아. 흡수한 것 중에 일부는 2를 하고 일부는 차가운 쪽으로 손실이 나타나죠? 방출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10에 열을 흡수를 해서 2를 3했다면 방출은 7인 거죠. 그래서 이 열기관의 열효율은 10분의 3, 0.3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 W를 이렇게도 쓸 수 있지? W는 3이란 건 10 빼기 7이니까 Q1-Q2를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Q1분의 방출한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죠. 가릿! 근데 나는 이걸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Q2분의 W를 더해도 흡수한 열량과 똑같기 때문에 저는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는 뭐 중요하지 않은데 Q2 플러스 W도 흡수한 열량과 똑같단 말이야. 10이랑. 이것 중에 W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Q2 플러스 W분의 W. 흡수한 게 안 나와도. 알겠어요? 자, 그림 열효율이 풀어볼게요. 열효율이 0.3인, 즉 10분의 3이죠. 10분의 3인. 열기관에서 일정량 이상기체가 상태 ABCDL 따라 순환한다. 항상 열기관은 말이야 계속 같은 사이클을 반복해요. 같은 과정을 반복한단 말이야. 그래서 순환 과정이 항상 나와요. 순환 과정에서 이렇게 순환을 하잖아요. 이때 부피가 팽창할 땐 일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ABC로 할 때는 팽창하니까 일을 하고요. 돌아올 때 CDA로 할 때는 부피가 감소하실 때 일을 받는단 말이야. 이 닫힌 부분을 R자 1이라고 하고 여기 항상 PV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면적은 1이니까 저 닫힌 면적만큼 R자 1이 나온단 말이야. 이게 열기관의 효율을 구할 때 결과적으로 순환 과정에서 1이야. 이거를 엿다 넣어주는 겁니다. 알겠어요? 여기에 항상 R자 1을 넣어주는 거야. 순환 과정에서 1. 한 일과 받은 일의 차이만큼. 알겠지? 그리고 지금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연량인데 BC는 단열인가 보다. 열 출입이 없고 DA도 단열인가 봐. 열 출입이 없어. 그러면 ABCD 중에 한 군데는 흡수. 한 군데는 방출이 되겠죠. 흡수, 방출이 있을 거야. 그럼 둘 중에 누가 흡수고 누가 방출이냐라는 것인데 연륙학 과정 연습을 많이 했잖아요. A에서 B로 갈 때 이게 등압 팽창 과정이고 열을 흡수하잖아. 이게 흡수예요. 흡수하는 건 우리가 플러스루스죠. CD는 거꾸로 돌아오잖아. 그렇죠? 이렇게 돌아올 때. 이때는 등압 압축 과정. 등압 팽창은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부호가 뿔뿔뿔. 등압 압축은 마마마 이렇게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방출인 것을 빨리 알 수 있어야 돼. 여기서 물론 전 아직은 기초가 없어요. 그러면 연륙학 법칙을 써야 돼. 이렇게. 연륙학 법칙을 쓰는데 이거와 함께 항상 PV는 NRT라는 거, NRT는 내부에너지 U랑 비리한다는 거 이 두 가지를 갖고 시험 문제를 푸는 겁니다. 항상 연륙학 법칙만 갖고 푸는 게 아니라 이 두 개를 갖고 푸는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에 상태나 내부에너지, 내부에너지를 나타내는 거고 이게 연륙학 1법칙입니다. 그럼 A에서 B로 할 때 일을 하잖아. 일을 하는 걸 양수라고 쓰잖아. 그리고 P 곱하기 V가 어떻게 돼? P는 그대로인데 부피가 커지니까 PV 커지지, 온도 높아지지, 내부에는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플러스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열을 흡수하는 거야. 얘는 그 반대고요. 방출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저 기역 값을 찾으래잖아요. 그래서 기역 값을 찾는 건 이렇게 찾는 거죠. 기역. 첫 번째. 여기서 기역 값을 찾는 건 열 효율. 열 효율이 지금 10분의 3이라고 줬지. 10분의 3. 여기서 Q1을 찾는 거야. Q1. 그럼 1-Q1분의 Q2 이렇게 해도 되잖아. 1- 이걸 Q1이라고 한다면, 흡수하는 연량이라고 한다면 Q1분의 Q2가, Q2가 140이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Q1을 바로 구할 수 있겠지. 이게 10분의 3, 10분의 10이니까 10분의 7. 10분의 7은 Q1분의 140이니까, 위에 20 곱한 거니까, 밑에도 20 곱하면 흡수한 연량 Q1은 200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알겠어? Q1은, 갑자기 사례가 걸렸어. 미안해. Q1은 200줄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200이다. 맞습니다. 니은, A, B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감소하냐? 내부 에너지는 항상 온도랑 관계가 있어요. 그건 P 곱하기 V를 찾는 거니까 내부 에너지는 증가한다고 했죠. 니은 틀렸고요. CD 과정에서는 외부로부터 연륙수하냐? CD는 방출이죠. 왜? 부피 감소하니까 E를 받고, P 곱하기 V 줄어드니까 내부 에너지 감소하니까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더하기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열을 방출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수능이야. 2021학년도 수능에. 이런 형태가 기본인데, 이게 0이 아닌 것으로 들어가는 순간 문제들이 어려워집니다. 알겠죠? 0이 아닌 걸로 바뀌는 순간. 하나만 바뀔 수도 있고, 둘 다 바뀔 수도 있어. 하나 바뀔 때보다는 둘 다 바뀔 때, 모두 수치를 가질 때가 어렵겠죠. 그래서 연력학, 이 그래프 표 문제는 난이도를 충분히 올릴 수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만 단열이 아닌 걸로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알았지? 신경 써주시고요. 14번 문제 볼까요? 자, 운동량, 충격량 문제는 우리한테는 정말 중요한 주제로 등극하셨어요. 이 전 교육과정에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었거든, 운동량과 충격량이. 근데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기본 문제도 하나 나오고, 중상급 문제도 하나 나온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올해 6평이나 9평의 기조를 좀 보긴 해야겠지만, 작년은 1년 내내 두 문제가 출제된 게 운동량, 충격량 파트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또 약간 생각도 해야 되는 문제야. 유명한 문제이기도 하죠. 꽤 오래된 문제라서. 그림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스펙면에서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B를 향해 2mps로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다. 충돌할 땐 항상 운동량의 총압이 보증되는 건 알지? 그림 나는 A가 기준선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A와 B의 위치를 시간에 나타낸 것인데, 벽면의 충돌 직후 B의 속령은 충돌 직전과 같다. 아, A가 이렇게 와가지고 B랑 꽝 충돌을 해요. 충돌을 해서 이 녀석이 벽에 부딪히는데, 그래서 다시 돌아오나 봐. 그래서 B는 처음에 10m 위치에 있다가, 기준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m 위치에 있다가 갔다가 벽에 부딪히는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0m 위치, 기준선에 가 있네요. 그러니까 B는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속력이 같은데, 이렇게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A는 가서 충돌한 다음에 돌아가네, 돌아가. 그래서 A는 이렇게 갔다가 꽝 부딪힌 다음에 돌아가가지고, 다시 원위치, 기준점에 25초가 되면 도달해 있네요. 그런데 이 문제는 B가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속력이 이렇게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핵심인 거죠. 처음에는 2m 퍼셋으로 가고 있었고, 이때 AB의 질량을 MA, MB라고 할 때 질량 B를 구하라. 얘 질량을 MA라고 하고, 얘 질량을 MB라고 할 때, 그 질량의 B를 구해주세요. 예, 이런 겁니다. 당연히 충돌이고 충돌 후가 나오잖아요. 야, 충돌 문제인데, 충돌하기 전까지만 물어보면, 충돌하기 전까지만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상대 속도를 이용한 충돌 시간을 써주는 게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는 거고, 충돌 전과 후가 모두 나오잖아요. 그러면 운동량의 총합이 보존된다는 운동량 보존법칙을 써주는 겁니다. 운동량은 벡터야. 벡터합이 같다라는 거지. 근데 거기에 이제 위치 시간 그래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예요.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뭡니까? 기울기가 뭐예요? 기울기는 속도잖아요. 그쵸? 예. 이거 와봐. 여기가 지금 충돌을 하는데 2m per sec잖아요. 2m per sec로 기준선을 딱 통과를 해서 10m를 가니까 여기는 시간은 구할 수 있어요. 충돌할 때까지. 여기 시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2분의 10이니까 5초. 여기 5초예요. 5초. 어, 그래. 그래서 기울기 구하면 2m per sec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충돌 후에 말이야. B의 속력이랑 A는 구할 수가 있네요. A는 20초 동안 10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m per sec. 그렇죠? 20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아, 이거 충돌한 다음에 올 때는 2m per sec로 왔다가 갈 때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2분의 1m per sec로 가나 봐. 이게 이제 부위만 구한 다음에 운동량 보존 써주면 돼요. 그럼 질량비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부위가 어떻게 구하냐. 잘 봐야 돼. 여기가 안 나와 있단 말이지. 안 나와 있어도 풀 수 있습니다. 얼마냐면요. 가만히 봐봐. 1m per sec 아닙니까? 1m per sec 아닙니까? 왜? 충돌 전과 후가 속력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갔다가 저기까지 갈 때 30m를 이동한 거지. 30m 일정한 속력을 간 거예요. 그게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몇 초 걸렸다는 얘기야? 30m를 30초 동안 갔다가 온 거죠. 그러니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30초 동안의 30m. 1m per sec인 거예요. 이거를 찾는 게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끝났죠. 운동량 버전 써가지고 해석하면 돼요. 충돌 전의 운동량은 ma 곱하기 2. 질량 곱하기 속도가 운동량이니까 b는 정지해 있었어. 충돌 후에는 a는 마이너스 2분의 1 ma 속력이 2분의 1이니까 b는 mb 곱하기 1이죠. 이렇게 mb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1로 넘기면 2분의 4 2분의 1 2분의 5 ma는 mb가 되는 거지. 그래서 ma 대 mb는 2대 5가 되는 거예요. ma 대 mb는 2대 5. 2대 5. 그래서 ma 대 mb는 2대 5가 정답입니다. 알겠니? 이렇게 풀어주시면 깔끔하게 푼 거죠. 아주 유명한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처음 푸는 사람들은 아마 약간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어. 그냥 한번 풀어본 사람들이야 잘 풀 수 있었겠지만 자, 이제 4페이지로 가봅시다. 17번 자, 관찰자 a가 관찰자 b에 대해서 0.60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p하고 광원이랑 q는 관찰자 b에 대해 정지해 있는데 동시성의 상대성과 길이 수축 이런 거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를 원하는 문제야. 그러나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이해가 안 되면 어렵겠죠. 3월 학평과 4월 학평은 바로 그런 거야. 이게 무슨 어마어마하게 다른 새로운 자료를 준 형태가 아니잖아요. 기출에 많이 번번이 나오던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안 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학습 단계를 점검해 주셔야 돼요. 내가 왜 저기 안 돼 있을까. 내가 개념이 좀 안 돼 있는 거 아닌가. 아, 특상을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걸 느끼는 게 3월과 4월 학평의 의미입니다. 알겠죠? 그림은 관찰자 a가 탄 우주선이 정지해 있는 관찰자 b에 대해 b를 정지로 보라는 거야. 절대적 정지는 없잖아. b를 정지로 봐라. 기준으로 해라. 플러스 x바 0.6c 그럼 얘에 대해서 얘가 0.6c면 a가 b를 보면 얘가 0.6c로 간다. 라는 게 아인슈타인의 기본적인 생각이죠. 자, 그리고 광원과 pq는 b에 대해 정지했다. 아, b에 대해 얘가 지금 이렇게와 같은 좌표기야. 그러니까 얘들이 쟤를 보면 0.6c지만 얘가 얘들을 보면 얘들 전체가 마치 우주선이 되어서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해석해 달라. 그것이 아인슈타인의 관점이다. a가 오면 z는 가만히 있고 얘 전체가 뒤로 간다. 알겠어요? 네. 그게 기본이죠. 아인슈타인은 내가 저기 마트에 뭐 사러 갔어. 그걸 갖다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마트가 나에게 왔다. 이게 아인슈타인의 관점 아닙니까? z는 가만히 있는데 얘들 전체가 0.6c로 간다. 그러면 광원과 p 광원과 q 사이 거리 지점 사이의 거리는 수축이 되겠죠? 얘가 보게 되면 다 뒤로 밀리니까요. 빛의 속력은 광속불변의 원리에 의해서 누가 봐도 c로 보이고 이런 식인 거지. 자, 근데 봐봐. a가 관측할 때 밑줄 봐봐. 세 번째 줄에 a가 관측할 때 이렇게 누가 관측할 때에 대한 조건을 주게 되면 그걸 가지고 논리적으로 접근하셔야 돼. a가 관측할 때 광원과 p 사이 거리 광원과 p 사이 거리가 얘가 보면 수축되거든요. 수축된 거리라고 합시다. 이게 수축된 거리를 표시는 거라고 합시다. 이게 l이래. 이거 수축된 거야. 수축 수축 l이고 그러면 b가 보면 수축이 안 돼 있겠죠. 이게 길겠죠. 좀 더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광원은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깜빡하면 앞뒤로 빛이 출발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a가 본 걸 다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여기서 빛이 c로 출발하고 동시에 c로 출발할 것이야. 그러겠죠. 그럼 p가 지금 수축되어 있으면 q도 이 거리를 그냥 수축거리라고 할게요. 수축된 거리라고 합시다. 근데 중요한 거는 a가 보게 되면 a가 수축 움직이면 수축되잖아. 수축된 상태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 이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a가 보면 이 q가 수축된 상태에서 저 빛을 향해서 가주고요. 얘는 얘는 이 빛에서 도망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게 특수단의성 이론의 논리죠. 그런데 동시에 어? a가 보면 만일 이 두 개가 수축된 길이가 같다라고 하면 이 수축되는 같애. 그 상태에서 출발했는데 이렇게 가게 되면 반드시 q에 먼저 도달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이게 동시성의 상대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래요. 그럼 뭔가 조건이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 이 둘 길이가 같지 않은 거지. 얘가 멀리 있는 거예요. 예. 수축된 게 수축된 거리가 멀어가지고 여기에 q가 수축된 길이인데 이게 멀리 있어가지고 얘가 좀 와주면 동시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잡아야 되니까. 아 그래서 b가 보게 되면 이게 고유 길이일 텐데 이 고유 길이는 p'과 o 이 길이가 더 짧습니다. q'i 수축이 안 됐으니까 그냥 p'o q'o 라고 할게. 고유 길이겠죠. 이게 짧습니다. 왜? 이 관측 길이라는 것은 앞에 로런치 인자 로런치 인자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달라고 했지. 어차피 얘가 얘를 봤을 때 0.60고 제가 얘를 봤을 때 0.60야. 그러니까 이 감마 값은 그 상대 속도의 지배 받기 때문에 이 앞 요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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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a가 보잖아요. 예. 그러면 이 감마 값은 똑같아. 근데 수축된 길이가 짧다라는 얘기는 고유 길이가 짧다라는 얘기야. b가 본 게 고유 길이니까 b가 봐도 고유 길이니까 이쪽이 짧은 거야. 물론 수축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p가 멀리 있고 q도 멀리 있겠죠. 예. 그 상태에서 얘는 얘들이 모두 정지해 있으니까 빛이 출발을 하잖아. 이렇게 출발을 땅 동시에 출발을 하면 p랑 q 중에 p에 먼저 도달한다가 바로 노란색이 지금 b야. b가 관측했을 때의 결과죠. 관측 결과 이게 동시성의 상대성이지.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 a가 관측할 때 a가 봤을 때 b의 속력은 0.60겠죠. 틀렸고요. a가 관측할 때 광원과 q 사이거리 문제에서 그 o와 p 사이거리는 l이라고 했잖아요. 얘가 보니까 이게 수축된 길이야. 그거보단 이게 더 길어. 그렇지. a가 봤을 때니까 a가 관측할 때 o와 q 사이거리는 l보다 크답니다. b가 관측할 때 b는 b가 관측하면 p에 먼저 도달해. 맞네요.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b가 관측할 때 b가 보면 a가 느리게 가는 것으로 보인다. a가 보면 b가 느리게 가는 것으로 보인다가 기본이죠. ㄷ 아니다. 5번 광원에서 p로 지낸 빗속력은 다 똑같아. 답은 그래서 3번이 옳은 설명입니다. 알겠죠? 동의식성의 현대성을 정확하게 물어보는 문제로 아주 중요하다. 18번 가볼까요? 용수철 문제 중요한 문제죠. 용수철 그림 가방같이 마찰음식 범인에서 용수철과 연결된 물체 1, 물체 b랑 실로 연결했더니 용수철이 원래 기술 d만큼 늘어나 정지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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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에 있으면 합력이 0이겠죠? 한 덩이로 보면 용수철 상수 k라고 하면 k 곱하기 d로 돌아가려고 하고 얘가 중력 mg가 있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흰 평형 을 바로 뽑아낼 수 있어 그래서 kd 라는 것은 mg와 같다 이렇게 너희들 혹시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쓰려고 하면 안 돼 여기 있다가 딱 놓으니까 여기 와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중력 퍼텐셜 감소하고 중력 퍼텐셜 감소하고 탄성 퍼텐셜 증가했다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안 돼요 지금 정지시키려면 여기 상태에서 자꾸 놓으면 계속 움직여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야 정지해 있지 이거 초기 상태를 안줬지만 자꾸 천천히 내리다가 정지할 때쯤 손 놓은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를 손실시킨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쓰면 안 돼 여기부터 여기까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십니다 여기서는 최종 상태에서 정지했다고 하니까 흰 평형만 쓰는 겁니다 알겠죠 얘를 d만큼 늘어난 상태에서 2d 더 느려가지고 3d만큼 늘렸대요 원래 길이에서 원래 길이에서 3d만큼 늘린 거예요 어 그렇구나 잡고 있다 딱 놓는 거 놓으면 역학적이 보존이 되는데 이 문제는 속력만 다 구하래 어디 갔을 때 p점이 왔을 때 속력이래 p점은 지금 평형점이잖아 평형점 자 이 문제를 풀 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풀었는지 먼저 보여주고 설명을 할게 이게 평형점에서의 속력이 v인데 얘를 잡고 있다 놓잖아요 잡고 있다 놓으면 이거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된다라는 걸 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 얘를 합력 거리 그래프로 빠르게 해결할 수도 있어 그냥 모든 힘의 합력을 그냥 표시를 해가지고 합력 거리 그래프를 그려서 면적이 1이다 자 해볼게 그냥 풀 줄 아는 애가 푼다고 하고 해볼게요 자 이게 거리고 이게 처음에 놓은 순간부터 합력이야 처음에는 얘 탄성력을 봤는데 음 한 덩이로 본거죠 요렇게 한 덩이로 봤을 때 얘 탄성력을 봤는데 탄성력이 얘는 3KD야 3KD 3D만큼 늘어나 있으니까 3KD 물론 3KD면 KD가 M주니까 3M주겠죠 초기합력 구하려고 해 이게 MZ지 초기합력은 2MG 돼 3MG에서 MZ 빼니까 그럼 초기합력은 2MG에서 얘 놓잖아요 중력은 그대로인데 탄성력이 감소를 해서 합력이 점점 줄거든 합력이 줄어서 어느 순간 합력이 0이 된 0이 되는 곳이 바로 저 평영점이에요 평영점이 합력이 0이 되는 곳이잖아 아까 저기서 구했잖아 그치 음 여기까지 간 게 2D만큼 간 건데 이때 합력 거리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는 1차 함수야 탄성력 자체가 1차 함수 꼴로 표현이 되고 원래 탄성력이 KX 뭐 이런 식이잖아요 1차 함수로 표현이 되고 중력은 상수니까 중력 1차 함수와 상수의 합이기 때문에 1차 함수로 그래프가 나타나 합력이 처음에 당연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야 이 면적 구하면 이게 합력 거리 그래프에서 한 2D야 R자임이 한 1 R자임이 한 1이 운동의 변화량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연적 구하게 되면 2MG 곱하기 2D 나누기 2니까 2MGD 이게 운동의 에너지 증가량이에요 이게 저 P점에서의 전체 운동의 에너지야 이게 한 덩이로 본 거기 때문에 그럼 이게 2분의 1 MV제곱이니까 2분의 1 한 덩이로 오면 2M이죠 M과 M이니까 V제곱 때려서 꺼지고 사라지고 날라가고 지워지니까 V값은 루트 2의 2GD 이게 정답입니다 몇 번이야? 2번이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풀 수 있는데 그랬을 때 탄성 퍼텐셜 감소량은 2분의 1 K 곱하기 9D 제곱 빼기 2분의 1 KD 제곱해서 탄성 퍼텐셜 변화량을 제곱의 차이로 꼭 구해주시고요 그것만큼 중력 퍼텐셜 증가하고 전체 운동의 증가한다라고 풀 수 있어 그러나 속력만 딱 구하라고 했으면 그냥 딱 보고 합력거리 그래프에서 면조 꺼면 되겠네 이게 최대 운동의 에너지이자 P점에서 운동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이거 조금 심층 분석해줄게 얘 초기 합력이 3KD거든요 얘를 놓으면 이동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이동거리를 S라고 합시다 이게 사실 이 S에 따른 합력 합력 방정식이거든 자 저 녀석이 받는 합력이라는 것은 처음에 처음에 탄성형 K 곱하기 원래 처음에는 3D잖아 근데 3D인데 이동거리가 생기면 그 변형 길이가 줄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동거리에 대한 함수를 바꾸려면 이걸 S를 빼줘야 돼 3D가 좀 줄어드는 거지 거기에다가 이렇게 한 덩이로 봤을 때 이 힘에다가 중력을 빼줘야 되지 마이너스 MG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일로 넘기면 마이너스 KS 플러스 3KD는 3MG니까 3MG에서 MG를 빼니까 2MG 이게 바로 얘의 합력 거리 그래프입니다 이게 합력 거리 그래프야 2MG는 상수고 변수가 S죠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B골이 나옵니다 그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 아니야 얘 합력 그래프는 그래서 1차 함수 그래프를 갖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중력장 내의 용수철은 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합력 거리 그래프가 다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평영점에서 운동에너지 구하는 건 면적 구하면 그냥 그게 평영점에서 운동에너지고 운동에는 증가했다 그다음부터는 합력이 운동의 반대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느려지는 거야 이때가 최대 운동에너지 최대 속력이죠 최대 속력이자 최대 운동에너지 아닙니까 이 맥시먼 값 그지 이게 작년에 1년 내내 나온 거 아니야 최대 속력 구해라 최대 운동에너지 구해라 힘거리 그래프 구해서 문제 풀면 돼 역학적인 에너지 보존도 하면 되겠지만 방향성 자체가 작년에는 이 방향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18번이었습니다 19번 가볼게요 자 전기력이 2021학년 작년에 6평 9평 수능 모두 19번 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화두는 이동전화에 대한 얘기야 ABC가 있는데 전화 판별 문제죠 고난도입니다 작년 9평에 출제돼서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어요 우리가 어차피 이게 쿨롱력은 쿨롱력은 R제곱분에 KQ1 Q2 이 공식 하나로 문제 푸는 건데 이동전화에 대한 걸 꼭 알아야 돼 한번 정리 한번 해줄게요 아 지금 이게 BC가 있는데 C가 지금 힘 F를 받거든요 근데 A를 1로 넘겼더니 얘가 오른쪽으로 F가 커졌어 C의 합력이 변화가 됐지 그건 누구 때문이게 A 때문인 거야 이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전화가 이동하자 전화 이동에 의해 누군가의 전기력이 변화를 해요 전기력이 변화를 하잖아 지금 C가 변화를 했지 그 변화는 누구 때문인 거야 이동전화 때문인 거거든 이동한 전화가 있는데 이동전화에 의한 전기력 변화입니다 전화 이동에 의해 전화 이동에 의해 전기력이 변화하면 그건 이동전화 때문에 생기는 거야 자 어떤 건지 볼게 이 문제는 C가 양전하고 얘가 F고 문제를 읽어보시면 이 녀석의 합력은 EF라고 방향을 주지 않았어 저거를 꼭 알아야 되고요 이때 A를 이동했더니 C의 합력이 F만큼 변했지 그건 A에 의한 합력 변화야 B는 합력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A를 일로 뚝 끌고 오잖아 그랬더니 이쪽으로 당긴 힘이 커졌다는 얘기는 얘는 음전화라는 얘기야 얘를 이쪽으로 당기면 당겨줘야지 이쪽 힘이 더 커진단 말이죠 이게 음전화예요 A는 음전화 음전화 이때 여기서 얘가 받는 힘의 방향과 세기가 매대 푼지 구하라는 게 이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어 그러면 이 녀석이 마이너스니까 얘를 당기고 있었을 텐데 그게 F A라고 해봅시다 근데 이게 일로 오잖아 그럼 이제 여기서 당기는 힘이 F A가 거리가 2분의 1이 되면 다른 건 똑같잖아요 힘은 4배가 되거든 이게 4F A가 되는 거야 이때 A에 의한 힘 변화는 마이너스 F A에서 플러스 4F A에서 합력 변화는 3F A가 아니라 힘은 벡터야 5F A 변했다고 하는 거야 이게 5F A야 이것 때문에 저 C가 합력이 변한 거예요 F에서 2F로 그러니까 이게 F라고요 OFA가 그러니까 여기서 저 F A가 얼마인 걸 알 수 있어 5분의 1 F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야 이 문제는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여기가 이렇게 찾으라고 이게 작년에 전화 이동에 대한 기본이에요 그 전부터 2009년부터 전화 이동에 대한 건 슬금슬금 나오다가 작년 9평에 결정타를 날린 거죠 이게 5분의 1 F면 여기도 5분의 1 F였겠네 작용 반작용 그렇죠 그리고 얘가 얘를 당기는데 합력이 오른쪽이니까 B는 얘를 밀고 있었네 양전하네 밀고 있었을 거야 얘는 그럼 양전하 운전하니까 당기겠죠 당기는데 합력이 2F라니까 이건 5분의 9 F지 이게 5분의 9 F잖아 한 칸 떨어진 곳에서 자 마지막 봐봐 A, B 한 칸 떨어져 있지 얘가 얘를 당기는 게 5분의 9 F였던 거야 A가 C를 당기는 게 5분의 4지 그럼 C도 A를 5분의 4로 당기고 있었을 거야 그건 여기도 똑같아 그래서 이 녀석은 이쪽 방향으로 5분의 4 F였던 거지 그래서 합력을 구하면 5 F 5분의 5 F 그래서 F가 오른쪽 방향이다 오른쪽 방향으로 F다 이렇게 찾는 겁니다 쿨롱력 가지고 맨날 계산만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쿨롱력 갖고 계산만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스킬들이 있으면 스킬을 좀 쓰라고요 이런 거라던가 개의 전기력의 벡터합은 항상 0이라던가 이의 전체 벡터합도 0이고 이의 전체 벡터합도 0이고 이의 전체 벡터합도 0이지 뭐 이런 거라던가 이런 핵심적인 개념을 통해서 정리되어 있는 스킬들을 가지고 전기력은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해줘야 돼 지금 준킬러를 넘어서고 있어 이 정도 수준이면 준킬러를 넘어서고 있고 쿨롱력 계산은 사실상 그런 스킬들을 이용하면 거의 하지 않죠 그렇죠? 20번 가볼게요 자 이거는 뉴턴욕학의 기본 문제죠 그렇죠? 기본 문제입니다 원래 20번 자리 용수철이 들어가는데 뭐 제 풀이로 문제를 풀 때 18번 같은 건 너무 쉽기 때문에 제가 20번에 넣으려다가 차라리 뉴턴욕학을 좀 더 강조하자 사실 뉴턴욕학은 아무리 강조해도 물론 용수철도 뉴턴욕학입니다만 모자라지 않죠 자 가볼게요 그림 가는 물체 A와 실로 연결된 물체 B에 수평 방향으로 힘 F와 실이 당기는 힘 실이 당기는 힘 T를 나타낸 것이다 나는 가에서 F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인데 처음에는 F를 여기서 이렇게 방향을 얘가 고정도로 바꿔놨는데 그냥 한 덩이로 이렇게 보면 이쪽에서 얘의 중력이 있고 이쪽에서 얘의 F가 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주고받는 힘은 전체 한 덩이로 보는 순간 무시할 수 있지 그 상태에서 처음에 60으로 당겼때 그럴 때 60으로 당길 때는 정지해 있었대요 그쵸? 예 문제에서 그걸 나타낸 건데 음 그런 식으로 지금 문제에서 F를 나타냈는데 0에서 2초까지는 정지해 있다 그럼 이게 60일 때 정지해 있으니까 이거 따라가 보면 이게 60뮤이었다는 얘기야 그냥 6kg이었다는 얘기죠 중력가스도 10이니까 됐니? 그 다음에는 이제 120으로 바꾼 거야 처음에 정지해 있었어 그 다음에는 이 F를 120N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럼 120이고 합력은 60 이렇게 나오겠죠? 한 덩이로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상황 그리고 마지막에는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걸 한번 그려볼게 자 4에서 6초까지 상황을 한번 그려볼게요 4에서 6초까지 여기 고정 도르래가 이렇게 있고 여기 물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정 도르래 또 하나 있고 그렇죠? 수평면이 있고 여기에 물체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어 일로 끌려가고 있었겠죠? 끌려가다 갑자기 이 F를 빵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일로 가고 있는데 그 합력은 이제 운동의 반대쪽으로 얘가 받는 중력만 남으시는 겁니다 66탐 그렇죠? 얘는 6kg이었죠? 얘는 모르겠어요 질량이 얼마인지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저게 2에서 4초 이게 4에서 6초입니다 빨라지다가 느려지는데 잘 보면 여기 전체 질량은 6 플러스 M인데 합력이 이쪽으로 120에서 60 빼니까 60이거든? 근데 이 녀석은 운동의 반대쪽이 60이야 야 가속도 없이 A는 M분의 F에서 전체 한 덩이로 보면 전체 질량은 변화가 없고 가속도의 크기라고 따진다면 전체 합력 크기가 처음이나 나중이나 2에서 4나 4에서 6이나 같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는 같은 거예요 가속도의 크기가 같으면 이제 각각 하나하나의 가속도의 크기도 같다는 거거든 그럼 합력의 크기가 같은 거죠 각각의 물체들의 자 조건을 하나 주고 있습니다 T의 크기는 3초일 때가 5초일 때의 4배이다 3초일 때가 5초일 때의 4배 그럼 여기를 내가 T0라고 하고 이걸 T0라고 하면 이거의 4배니까 이걸 4T0 저 T를 4T0 4T0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중요한 건 얘는 얘가 위로 가속이 A면 얘는 가속도 방향은 합력 방향이니까 이거 아래쪽으로 가속도가 이렇게 A라는 거죠 가속도의 크기가 같다 해야 되거든요 됐다 그럼 이제 T0는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제 구해 볼게요 자 그러므로 저기서 제 가속도랑 어차피 같은 물체 얘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합력이 같은 거야 4T0 빼기 60 4T0에서 60을 뺀 값이랑 얘는 아래쪽으로 합력이 나니까 60에서 T0를 뺀 값이 같으니까 T0 값을 구할 수가 있어 5T0는 120이니까 T0는 24N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괜찮니? 아하 T0가 24N이구나 됐어? 이게 24구나 가스토도 갈 수 있겠네요 가스토는 M분의 합력 합력이 지금 36이니까 6m per sec 제곱이 되겠네 그럼 얘도 이제 가속도의 방향은 이쪽이 되니까 6m per sec 제곱이 되겠죠 가스토 방향은 알짜힘 방향이 되기 때문에 그럼 얘 알짜힘은 24인데 그게 MA예요 이게 M은 4겠네 그러니까 M은 4kg인 것도 바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M은 4kg 4kg이 3번 아니면 4번 둘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에 0에서 6초까지 이동거리를 구하래 그게 24m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자 이것도 알아놔 이거는 어쩌다 한 번씩 물어보는데 지금 이게 FT 그래프 아니냐 FT 그래프 주구 거리 물어보면 VT로 바꾸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면적을 이용해서 면적 면적을 이용해서 그래파르 면적 이동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평가원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요즘에 옛날에 많이 나왔는데 교육청은 좀 종종 냅니다 알겠죠 기출문제 위주로 교육청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VT로 바꾸면 돼요 면적 구하면 되거든요 2초 4초 6초 2, 4, 6 VT 처음에는 속력이 0이었어 2에서 4초까지 2에서 4초 가서 또 어차피 6이라며 아까 저기도 6이고 여기도 6이겠죠 여기서 6이면 저기도 6이야 1초에 6이 빨라지는 그러니까 2초면 12만큼 빨라졌겠죠 그렇죠 이게 12m per sec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6이겠죠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그래파르 면적 구해달라는 얘기야 면적 구해달라는 얘기는 여기 그래파르 이거예요 이거 이거 삼각형 면적 구해달라고 그럼 12 곱하기 4 나누기 2 그러니까 24m가 바로 이동거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LB라고 했나 LB B의 이동거리 뭐 A든 B든 끊어지는 문제가 아니니까 이렇게 풀면 돼 정리하면 얘는 그 문제 상황에서 가속도 법칙 이거 가지고 가스도 크기가 똑같다라는 거 가지고 장력 구한 다음에 질량 구하고 질량을 구하면 가스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VT 그래프 그려서 그래파르 면적으로 이동거리 구해줘라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기출모의고사 1회를 진행을 해보았고요 2회가 다음 주 중에 한 번 더 공개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1회 2회로 공부하시고 잘 점검한 다음에 삼월학평 보시면 되겠어요 시리즈 2에서 또 만나도록 합시다 2회에서 기출모의고사 수고했습니다